마술사 방송이시면서 우리 김재호 교장에서 소개해 주시죠. 최고다 이스라엘. 바깥에 계신 분들 그거 다 들어오시라고 그러시죠. 아주 오늘 마지막 시나리에다 여러분들 보시기 힘든 그런 마술을 볼 겁니다. 오늘 마술 공연은요. 인생디자인대학의 최경수. 예명은 최고답니다. 우리 KBS 황금영원의 연못에 10년동안 저하부같이 출연하고 그러신 분인데 지금은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연극활동을 하십니다. 아주 연세도 많으신데 그래서 오늘 인생디자인학교 최고가 마술팀에서 보여드릴 마술은 두가지인데요. 병범술인데 여러가지 병범술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대한민국 정서에 맞게끔 양반병범술 그리고 거기에 끝나면 또 여러분들 아주 재미있고 유쾌한 복화술이라고 있죠. 인형이 많아고 뭐한 것 같다는 이런 마술을 한번 보여드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신현철 마술사님을 부대로 모시겠습니다. 양방울 양방울. 어서 올라올게요. 양방울nea 양방울nea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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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